평균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먹을게요. 오 맛있다 이거. 응. 밥에는 뭘 무슨 짓을 한 거야? 귀리를 넣었어요. 마늘 후레이크는 못 버렸네. 그래, 계란. 달걀이, 달걀이. 봐, 이 정도면 커야지. 쫙. 여기 좀 보여요, 여기 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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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박이 이 정도 두꺼운 해야지. 아, 맛있네, 함박. 맛있다. 오, 맛있다. 와이프를 데리고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림 중요해요. 그림 잘 써야 해요. 그림, 그림 제품에 따라서 확 달라요. 그림 소스, 소스 맛 말고 이건 거의 뭐 엄버 페트도 거의 잡았는데. 이건 판매하면 돼, 했는데 바로. 빨리 청사 시작하세요, 청사. 빨리 청사 시작하세요, 열심히 파이팅. 청국장은 안 시켰어요. 청국장 전문점인데 메뉴를 보니까 제육볶음에서 제육볶음만 시켰어요. 이렇게 내고 밥을. 아까 우리 보리밥 이거 했지. 어뜨, 보리밥. 이 집이 뭐 이래, 탄보리밥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의 장점은 사실은 남들은 분명 여기서 청국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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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비벼 먹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집의 반찬은. 그러면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도 비벼 먹기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지린 사람은 지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기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리밥 좀 넣고.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먹어볼 때. 네, 네. 아니, 이렇게 해서 보리밥만 비벼도 맛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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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맛있는데 가위 좀 드세요. 그렇지. 제육만 맛있어도 충분히 빌려 먹을 수가 있죠. 청국장이랑 잘 어울리겠는데? 하나 금방 끓여다 드려요? 네. 오. 오. 정국장을 먹어야 하는데 젤리를 먹겠어. 뭘로요, 멸치로요, 고기로요? 멸치지. 멸치지. 응. 정수 씨 오라고 그래, 밥 먹자고. 뭐 하세요? 정수 씨? 에어여. 에어여. 저기 청국장은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이거 멸치청국장인 거죠? 네, 네. 에어여. 긴장됩니다. 그런가? 네, 네. 아... 이 젖어서. 이렇게 빡빡하게 끓여야 하지요. 그래? 멸치가 뭐요? 아, 있구나. 아... 어때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먹던 국물은 이 국물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신 청국장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주가 너무, 지난주 또 생일날이어서. 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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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마무 왔어, 마마무. 마마무? 저 친구 솔라인데, 솔라. 맞아요. 솔라 맞죠? 네, 맞아요. 건더편에 있는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문별님이실 것 같은데요? 문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청국장 좋아하는 사람이 둘 중에 누가 있나 본데? 누가? 아, 솔라. 아, 솔라. 아, 솔라. 이 친구가 여기 하얀색 입은 친구가 청국장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들으면 솔라 그러면 파스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솔라. 아, 솔라. 그러니까 본명이 한인 거죠? 네, 네. 본명이. 본명이 청국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김용선. 어떻게 가시나요, 이제? 김용선. 와. 어때, 청국장은? 엄마가 해준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라 씨는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을 엄마 때문에 먹어 온. 그런데 그 길 건너에 있는 우리 문별 씨는 청국장을 시켜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저도요. 오케이. 이번이, 이번에 진짜 접할 수 있게 되고. 아, 이 맛있는 거를. 예.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먹을게. 오, 맛있다, 이거. 응. 나는 이게 더 좋아. 넌 이게 좋아? 응. 난 이거. 좋아해. 건강에는 진짜 좋겠다. 네, 건강에는 다이어트는 좋아요. 많이 드세요. 아, 네. 아, 진짜 그런데 청국장이 신기하다. 장사를 13번 하셨다고. 네, 지금 13번에 이거 마지막 종말을 하려고 알바를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오래 전부터 이 청국장 같은 거 뭐. 아, 이제 문별 씨가 말이 없어졌어요? 네. 아, 문별. 청국장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였어요. 예, 예, 예. 이 소리였어요. 저게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참. 간이 너무 세지도 않고. 그런데 어머니가 솜씨가 되게 손이, 손 그 맛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배부르다. 너는 정말 배부르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 저 예쁜 언니들이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야. 여기. 모듬잔? 네. 김치. 원래 김치가 맛있어야. 볶음김치일까? 그렇지? 볶음김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전에 볶음김치를 먹었어? 아니? 원래라는 없어. 그냥. 나는 항상 김치전으로 시키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요. 이게 동그란땡인가 보다. 그렇지? 얘는 뭐지? 버섯. 언니, 버섯. 아... 버섯 먹어봐, 언니가. 네. 아, 모듬존이 이렇게 생긴 거야? 나 지금 모듬존을 처음 먹어봐. 나는 이제 큰 거에 다 들어있는 걸 먹어봤어가지고. 이렇게는 또 새롭네. 나는 이거를. 응. 이건 뭐지? 응? 어때? 응? 어때? 응. 그렇지? 응. 근데 원래 기름이 많나? 그러게, 기름이 좀 많긴 하다. 기름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닦아도 기름이 좀 많아 보이긴 해. 이게 약간 나는 전을 먹으면서 이렇게 입이 촉촉한 적은 처음이야. 그렇게 나의 맛을 만들었어요. 림픔 바른 것처럼. 림픔 바른 것처럼. 림픔 바른 것처럼. 촉촉해. 괜찮지? 네, 림픔. 아, 이 김치가 왜 있는지 알겠다. 기름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달달하니까 살짝 입이 헹궈지지 않은 느낌? 깻잎전 깻잎 내가 좋아하는 거 애호박 난 동태전 먹어볼게요 오, 향은 되게 좋아요 오, 뜨거워 오,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뭐야, 간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우와, 동태전 맛있다 유리하시다 이게 몇 일분이에요? 다 드시기 나름인데 네, 여자분들은 한 4명이서 먹을 것 같아요 오, 4인분이였어 가격은 어떻게 돼요? 1만 6천 원 1만 6천 원 1만 6천 원으로 결정하셨군요 1만 6천 원? 네, 1만 6천 원으로 결정하셨군요 자, 결정을 1만 6천 원으로 했구나 이게 동태전이죠? 이게 동태전이죠? 네, 동태예요 동태전 맛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진짜 아쉬운 거는 기름이 살짝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느끼하니까 국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게 제일 좀 나올까요? 그런데 저는 국물도 국물이지만 김치가 살짝 너무 달아요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 차라리 아예 신김치나 이런 거요? 네, 차라리 네, 왜냐하면 너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니까 이제 개운하지가 않은 느낌? 많이 달아요 이야, 날카롭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나도 그 얘기 좀 해주려다가 그냥 왔거든 전이 이제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담백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백한 전이라는 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이제 고소함이 확 극대화되니까 잘못하면 느끼할 수 있는데 볶은 김치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도리어 저게는 뭐 무슨 겉절이 계통이 나가는 게 나아요 아, 아삭하게 아삭하게, 아삭하게 상큼하게 상큼하게 네 저는 제가 이제 자주 먹는 곳에서는 이제 그 그 열무김치, 되게 신 열무김치를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삭한 거요? 네, 그래서 먹으면서 개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전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전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전을 좋아해가지고 네 너가 가는 전칭은 얼마라고 했지? 전? 12,000원 12,000원? 12,000원? 아니, 이만한 거에 네 김치전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000원 얼마요? 12,000원 12,000원 저는 모둠전에 거기에 이제 김치전도 있었어요 그럼 좀 더 김치전 한 이만큼짜리 4개에다 다 4개씩 정도씩 있었어요 두부전 동태전 그리고 동그랑땡 호박전 오, 지역이 어디 정도예요? 저 동대문 장안동 쪽에 그거에 한 12,000원 정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